오른머리 위로 카카오 저녁은 어떻게든 되겠지 사람들은 모른 척고 이만큼은 꼬이네 만약 우린 마지막으로 남으며 맞혔나 그땐 너의 눈을 볼 거야 만약 우린 마지막으로 할 일이 없다면 그땐 너의 눈을 볼 거야 몇 번쯤 등 뒤를 찔렸던 기억이 마지막이라면 난 조금 슬플 것 같아 평소에 싫어도 오늘은 괜찮아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속삭여줄래 만약 우린 마지막으로 남으며 맞혔나 그땐 너의 눈을 볼 거야 만약 우린 마지막으로 할 일이 없다면 그땐 너의 눈을 볼 줄 거야 어때요? 우리 둘은 눈과의 추억이 되어 영원히 살고 싶다는 꿈을 구워보았지 아 우리들은 어딘가에 별들이 들려 영원히 외롭지 않을 것을 다짐했었지 우린 아무것도 될 수 없었네 난 일원장 마지막으로 나오면 어쩌나 그땐 나를 떠올릴 걸 난 일원장 마지막으로 나오면 어쩌나 그땐 나는 노래가 될 거야 우린 아무것도 될 수 없었네 난 일원장 마지막으로 하리였던 너 그땐 나는 노래가 될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